초코와 민트의 적절한 대합을 통해 귀족들의 입맛이 사라졌는 고급 음식인데, 지금 귀족들을 모함하시는 건가요? 아, 그쪽들이 귀족이시라.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저는 귀족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귀족. 아, 네. 그러니까 민트 초코를 그만큼 즐겨 먹는 사람이 많다는 얘긴데, 그런 분들까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싸잡아서? 모함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맞습니다. 원래 귀족들 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이 혼났었어요? 아니, 아시죠? 네. 아시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